안녕하세요. 곽동수입니다.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. 국민의힘 지지도가 37% 그리고 민주당의 31%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. 이 갤럽의 여론조사는 원래도 보수가 조금 과하게 표집되는 경향이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 주 2월 3주째 조사는 보수가 평소보다 20명 더 많게 표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표준 편찬회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민주당의 충격은 충격도 아닙니다. 진짜 충격받은 데는 따로 있습니다. 개혁신당! 우리 존승이가 열심히 하면서 떨거지들 다 둘러 모아서 어떻게 의원들을 모으고 유거교청 돈을 벌어왔는데 보니까 파란피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들만 무려 5명이 들어왔습니다. 게다가 배복주, 유호정 같은 정의당에서도 절대 상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역시 들어와 있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무슨 얘기냐? 개혁신당의 제3세력치고 지지율이 4%가 나왔습니다. 이 4%라고 하게 되면 원래 5% 이상 됐던 집계에 따라서는 10%대까지 나올 거라고 무난히 얘기했던 이준석이 합당하자마자 고꾸라지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개혁신당은 전체 4%를 차지했는데 서울이 7%, 인천경기가 4%, 대전, 세종, 충청의 3%는 그렇다 쳐요. 광주, 전라에서 7%가 나온 것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놀라운 건 대구, 경북, TK가 1%밖에 안 됩니다. 부울경 3%고 충청이 3%인데 광주가 7%고 대구, 경북이 1%야 이러면 이건 누가 봐도 진보정당이에요. 게다가 의원 5명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고 남성의 6%가 지지하고 여성의 2%가 지지한다. 18세에서 29세가 4%밖에 지지를 안 합니다. 놀랍죠? 50대, 60대가 5%씩 많아.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? 결국 두고 보자면 하나의 방향밖에 안 나옵니다. 이준석이 몸집을 늘리는 데는 근육을 벌크업한 게 아니라 순살로 찌웠어. 그래서 아주 보기 흉해졌죠. 그나마 날씬할 땐 괜찮았는데 몸을 불리면서 이건 뭐 스모나스 이름도 아니고 정말 흉하게 바뀌었다. 거기에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한다.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. 이번 주 처음으로 개혁신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드러났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문제입니다. 올라갈까요? 더 떨어질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갈 겁니다. 올라가긴 버겁고 이 해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? 아니요. 결국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? 그게 더 중요한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우리 준석이 어떻게 하냐?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고르시기 바랍니다. 저는 곽통수TV 곽통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조사기간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전화,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진행이 됐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이 응답한 자료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 95% 신뢰수준에 1002명이 응답했고 응답률은 13.7%입니다. 끝!